임세미와 우효광의 케미가 돋보이는 투샷이 공개됐습니다. 임세미의 소속사 측은 3일 공식 SNS를 통해 드라마 어바웃타임의 현장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 임세미는 촬영 중간 노트북을 확인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극에서 동문인 우효광과 친근한 모습으로 셀카를 찍고 있는 사진이 눈길을 끕니다. 두 사람의 우정 케미는 틈틈이 중국어를 공부한 임세미 덕분에 더욱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한편 어바웃타임은 매주 월화 오후 9시 30분 TVN에서 방송됩니다. 이 기사의 사진은 CJS 엔터테인먼트에서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